산맥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산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기반암대로 석회암이냐? 아니 석회암이냐? 화강암이냐? 변성암이냐? 그런데 산맥은 1차 산맥이냐? 2차 산맥이냐? 요거는 뭐에 의한 구분이냐? 바로 형성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1차 1차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뭐야 여러분들? 네.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땅 내부가 솟아올라 내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맥입니다. 1차 산맥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한다? 내적 작용, 외적 작용. 네? 내적 작용이다. 내인적 요인이다랍니다. 내적 작용.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네? 고도가 높아요. 고도가 높습니다. 그리고요? 산줄기에 산줄기가 연속성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연속성이 강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래서 지역의 경계가 된다라는 거죠.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우리 영동영서 분수기하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산경도. 영동영서에 경계되는 게 바로 태백산맥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1차 산맥은 과연 뭐냐? 어디 걸 의미하느냐? 요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정말 간단한데 어떻게 하느냐? 1차 산맥은요. 먼저 한국방향의 산맥들은 다 1차 산맥입니다. 해보자고요. 태백산맥. 대표적인 1차 산맥이죠. 자, 여러분들 지도. 보이죠? 27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낭림산맥이 있습니다. 낭림산맥 북한에. 또 여기 위에 백두산부터 이 마천령산맥이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걸 왜 한국방향이라고 하느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서있죠. 그죠? 이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두 개가 추가됩니다. 어디냐? 북한 지역의 동해안을 축으로 솟은 융기된 산맥. 바로 함경도에 있다라고 해서 함경산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남한 지역의 태백산맥 말고도 아주 높은 산맥이 있죠. 바로바로 소백산맥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1차 산맥. 한국방향 세계, 함경 플러스 소백이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기를 조회해 보면요. 어떻게 되더라? 한국방향 플러스 소백 플러스 함경산맥이다. 요것이 바로 1차 산맥이다라는 것입니다. 2차 산맥은요. 세트죠, 이것도? 자, 융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천에 의한 침식입니다. 즉, 내적이 아니라 뭐죠? 외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특징은요. 그대로 반대가 됩니다. 세트라니까요. 고도 낮아요. 산줄기 연속성 낮아요. 지역의 경계가 되지 않았죠.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산맥들이요?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나머지 산맥들이 다 2차 산맥이 됩니다. 음?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에 따라서 또 얘기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방향에 따라서입니다. 방향에 따라서 북한 지역은 물론 이 마신용 산맥이 걸리는데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 지역은 다 뭐다? 방향은? 북한 지역의 한국 방향을 제외하고 함경산맥도 포함됩니다. 북한 지역은 뭐다? 네, 랴오둥 방향의 산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럼 남한 지역입니다. 남한 지역의 태백산맥을 제외하고 다 뭐다? 중국 방향의 산맥이다. 태백산맥, 한국 방향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느냐? 산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갑 변동에 따라서 초코파를 통해서 손바다구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산맥을 분류해봤습니다. 형성 원인에 따라서 성인에 따라서 1차와 2차, 오케이? 그 다음 방향에 따라서 한국 방향, 북한은 랴오둥 방향, 남한은 중국 방향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뭘 많이 낼까요? 네, 1차 산맥이면서 방향이 다른 것들. 함경은 랴오둥, 소백은 1차지만 중국. 이걸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여기 출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꼭 정리하세요. 소백, 함경. 그리고 2차 산맥보다는 1차 산맥을 정리해 확실히 하면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